하원휴! 자,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바깥에 나온 이유 오늘 촬영일자 6월 4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포켓몬고에 입문을 했었는데 때마침 오늘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포켓몬고 대축제 포켓몬고 패스트가 열렸어요 이게 또 포켓몬고 행사 중에서는 가장 큰 거라 그런지 아니, 저번에 그런 그 뭐 RR이? 전통시장하고는 차원이 달라 못 봤던 포켓몬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더라고요 이번 패스트 티켓을 구매하면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포켓몬들이 등장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쉐이미! 쉐이미를 준다고 해요 지금 극장판 만화도 나오고 있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퀘스트를 통해 무조건 100%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RR이, 밀탱크 이런 애들만 나왔었던 공원으로 다시 한번 가서 오늘은 또 어떤 다른 포켓몬들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요거 환상의 포켓몬을 쫓아라 요거 다 깨면은 쉐이미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은 할 수 있는 퀘스트부터 한번 깨보자 아, 포켓몬 5마리를 보내야 된대요 이거 박사한테 어떻게 보내지? 아, 이건가? 연구소에 보낸다 됐어! 깼어요 포켓스톱 나머지 3개 찾으러 가봅시다 우리 다시 공원에 도착했어요 테스트 1일차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테마로 나뉘어 가지고 1시간마다 번갈아 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포켓몬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는 평원이네요 여기서는 제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두더류, 에버라스, 터검니, 그리고 코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환장이라서 무조건 잡아야 된대요 지금 보시면은 무슨 화면에 그 주황색 낙엽 같은 게 날아다니잖아요 현재 테마를 보여주는 그런 표시예요 어? 에버라스인가 잡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에버라스 떴다 얘 잡아야 돼 무조건 그리고 저 꿀팁을 봤거든요 저번에 너무 못 잡아가지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커브벌로 싹 치면은 뭐지? 안 잡히네 싹 돌려서 슉 에버라스도 얘 키우면은 뭐 무조건 쓰인대요 바로 잡죠 그렇지! 한 방에 캣 자 때마침 지금 터검니 떴거든요 얘도 필수로 잡아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 아! 오케이 그러면은 코터스도 그렇지! 제가 아까 말했던 지금 이거 티켓 없으면은 못 잡는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향로까지 켜야지 얻을 수 있는 녀석이라 무조건 잡아야 된대 제발 한 방에 잡혀라 오늘 운이 좋은... 아! 아! 오케이 오늘 초반 흐름 너무 좋다 야! 오늘 제가 이거 패스 통해가지고 폭풍 성장 가능하겠는데 레이드 해가지고 전설의 포켓몬도 없고 환상의 포켓몬이 뭐 쉐이미도 없고 싹쓸이 각이다 레알 저번에는 밤에 와서 그런가 이번엔 느낌 완전 다르네 아! 잠깐만 지금 이제 다음 테마로 바뀌기 4분 전이에요 4분 안에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 포켓몬들이 왠지 잘 안 뜨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2분 남았어 딴 데로 딴 데로 갈까? 딴 데 찾아! 뛰어! 허 씨 아니 뭔 개고생이야 이거 아니 분명히 여유롭게 잡을 생각이었는데 이거 스피드로 나게 될 줄은 몰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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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가 되는 바람에 테마 언니 못 잡았어요 이번엔 무슨 테마야 흩날리는 게 초록색 나뭇잎이 흩날리네 이거 열대우림이거든요 무슨식 이거 내 바로 밑에서 자고 있네 저번하고 다르다 나 커벌벌 배웠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샵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안돼! 도망쳐 이거 알았어 또 오늘 험난한 하루가 예상되네요 아 나 진짜 어! 물짱이! 맞아! 물짱이 필수라고 했어요 야생의 물짱이 오! CP466짜리네?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리 와요 형이랑 재밌게 AR 모드로 하면은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 야 이리 와 그레이트 이거는 잡혀야지 물짱아 나한테 오렴 됐다 물짱이 획득 완료예요 오! 이거 뭐야? 못 보던 녀석인데 여기가 완전 명당인가? 여기서 계속 나오냐? 어 뭐야 안농이다 안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스트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자 때 맞춰서 아 무빙 뭔데 이거? 곱게 좀 잡혀줘 어 뜨나요 뜨나요 아 잡혔다 축하해 분수쇼 아 지금 현재 열대우림 쪽에서 잡아야 되는 포켓몬 딱정권이랑 물짱이 그리고 트로피우스 트로피우스는 제가 방금 하나 잡았어요 이제 오늘 포켓몬을 싹 잡아가지고 나중에 강화시킨 다음에 진화하게 되면은 어 저희 포켓몬 휴지 포켓몬 군단들 강해질 거 생각하니까 아주 설렙니다 와 진짜 이제 여름이긴 하네요 여러분 와 햇빛이 센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워 죽겠어 아니 뭐야 얘는 뭐가 이렇게 커? 이 야생의 드레칸? 잡아보겠습니다 이 원 왜 이렇게 커? 엑셀런트가 바로 떴다 한방에 잡히자 호호호호호호 아 너 왠지 물코 포켓몬처럼 생겼는데 좀 분수대 근처에 한방에 좀 잡혀라 인마 왜 이렇게 또 끈질겨 그렇지 한방 컷 한방 컷 한방 한방 커브볼 맛 좀 마라 어 이건 잡히겠지? 잡혀라 나이스 와 와 이거 물고기들 짱 많은데 이게 현실 포켓몬들이 있네 보이세요? 조그만 물고기들 짱 많아 우와 여러분 잉어킹 발견 오 오 야 여기 완전 받치네 야 잉어킹 몇 마리야 이거 우와 떼러 간다 우와 이거 얘네들 게라도스로 진화하겠는데 조금만 더 끄면은 진화 가게요 우와 아 여러분 딱딱딱딱 딱정몬이었나 얘가? 딱정권 아 근데 CP 너무 낮아 얘는 좀 높겠지? 그렇지 이 자식 잡아야겠어요 딱정권 진화시키면은 뭘로 진화하는데 걔가 뭐 마스터리거나 되게 자주 쓰인대요 좋아 필수로 잡아야 되는 애 또 하나 얻었다 안녕하세요 산미신님 뭐지? 또 왔어요 저번에는 별로 안 좋은 거 주셨거든요 오늘은 뭐 어땠나요? 오? 갑자기 피카츄가? 안녕히 계세요 아 왜 주다 마세요 이거 줬다 뺐는 게 제일 나쁜 거 아시죠? 아니 잠깐만 설마 이거 그래서 8개 다 깨야 쉼이 등장하는 건가요? 얻기 겁나 빡세겠는데? 응? 오! 쉐이미를 찾기 위해 제일 좋은 길 아! 이게 쉐이미 퀘스트네요 잠깐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포켓몬 자체가 몇 마리 없으니까 포켓몬 잡는 거에 집중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이러면 스페셜 리서치가 포켓스톱 또는 체육관 5개 돌린다 오마이갓 아 일단은 오늘 여기서 얻을 거는 이제 다 얻은 거 같거든요 대충 지금 보시면 뒤쪽에 이야 두둥둥둥둥 오늘 가이오가랑 그란돈이 아주 그냥 레이드가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저자리 포켓몬 얻으면은 슈즈 포켓몬 구운단 스펙업 쫙 되지 않을까요? 레이드 도전하러 가보자 자 오늘 등장한 전설의 포켓몬 오성 그란돈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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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굉장했다 근데 애들 어딨니? 지금 다른 애들 포켓몬이 있니? 어 뒤에 가이오가 있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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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이야 다른 애들은 뭐 이로치 가이오가 오가도 있네? 일단은 가이오가 애들이 잘 싸워주고 있어가지고 깨는 거는 문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쪼꼬미 쪼꼬미 무빙 무빙 와따리 가따리 와따리 가따리 펄기화도 있네요 와따리 가따리 오 뮤츠 리얼 고인물 파티다 이거 어 망나뇨까지 무빙 치면서 이거 완전 버스잖아 형들 캐리해줘 부탁해 저 완전 민폐덩어리에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어 나는 룩이아랑 이런 애들 언제 얻어보냐 좋아 그래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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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감격의 첫 레이드 성공이야 11개? 아 11개 안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란돈 잡기 조전 자 빡집중 들어갑니다 황금 라즈바리 열매 먹여 비싼 거 다 먹여 그냥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잡는다 아 싹 너 자꾸 이럴래?? 여기서 맥성어 줬었다 제발 한번 한번에 잡혀줘 일곱개 아 신중하게 잡아야 되 진짜 싹 꺼져 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미쳤어 제가 아침부터 잡았는데 이제 완전 꼼꼼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와 이거 제가 쉐이미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다 깨려면 저의 첫 환상의 포켓몬 쉐이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누르는 순간 이제 쉐이미가 나타날 겁니다 오 뭐야 와 포켓몬 고 패스트 2022 등장심 뭐야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거 연출 미쳤네 아 너무 커요 아장아장 귀여우는 거 봐요 우리 커요미 쉐이미 야 이거 뒷배경도 진짜 예쁘고 와 이거 뒷배경도 되게 몽환적이고 아 이 꽃달린 쉐이미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호잇 딱 보니까 풀은 아니네 아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해 조금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드디어 얻었습니다 얘를 이제 파트너로 한번 등록을 해볼까? 아 이거 조그만 거 뭐야 너 왜 이렇게 거옵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일차 쉐이미까지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패스 하루 더 남았거든요 내일은 오늘 못 잡은 레이드 몬스터들 이번에야말로 다 잡고 말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